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전 3시간 동안 불법승 3보 중에서 첫 번째 보물인 부처님에 대하여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보물인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평생을 다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아주 일부, 그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 법만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성제부터 부처님의 법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성제란 무엇인가? 사성제란 네 가지 사, 성, 성스러운 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고귀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사성제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생각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이게 무슨 진리야? 뭐 그렇게 대단할 거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성제는 이 모든 법계를 다 둘러보고 또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살펴서 그 최상의 지혜로서 내리신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꾸 보고 볼수록, 듣고 들을수록 이 의미가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져가요. 그래서 처음 들으셨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 이해했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대씹어 보셔야 이 사성제가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사성제란 이제 무엇인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첫 번째, 첫 번째 진리는 괴로움에 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두 번째는 괴로움의 일어남과 그 원인에 대한 진리. 그리고 두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네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방법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전에서 이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 경전에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말씀이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중아암경,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5년 동안 법문하신 것 중에서 한 중간 정도 길이의 법문을 모아놓은 이제 경전 모음집이에요. 그것을 중아암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까야를 따지면 맞지만 네 까야가 될 겁니다. 중아암경의 한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다 까야 할 바른 법을 설할 것이다. 이 법은 모든 법을 다 담고 있으며 모든 것들의 속성을 잘 살펴 분별되어 설하여 지는 것이니 믿을 수 있는 법이니라. 여래께서 널리 가르치시는 법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성취하여 나가도록 하는 법이니라. 이 법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진리, 바로 사성제라 이름하느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법이오.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이 법을 설하실 것이며 나를 비롯하여 가장 높은 지혜를 이룬 모든 부처님들은 이 법을 설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 대한 진리,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하면 네 가지 고통을 얘기하고 혹은 이제 여덟 가지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럼 네 가지 괴로움과 여덟 가지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생고, 즉 태어나는 것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고, 늙음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병고, 병드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죽는 것에 대한 괴로움. 이것을 합쳐서 생노병사의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네 가지를 추가를 하면 그 첫 번째가 애별리고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멀어져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원증회고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함께해야 되는 고통. 그리고 구부듣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치온고나 옴성고, 혹은 행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태어나면서 죽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요약하자면 괴로움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덟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여덟 가지를 얼마만큼 잘 외우고 있는지 안 외웠는지에 따라서 이 부처님의 이 괴로움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여덟 가지의 경우는 예를 든 겁니다. 일단 부처님께서는 경전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이렇게 여덟 가지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경전상에서는. 자, 경전상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중아음경의 한 구절입니다. 사리불 존자가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의 상 밑에는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리불 존자 그리고 수보리 존자, 목골련 존자가 교단 운영에 아주 큰 이제 힘을 발휘합니다.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법을 승계받으신 법통을 이으신 분이 가석 존자시고 그리고 부처님 옆에서 항상 시봉하신 분이 안한 존자신데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른 대중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현자들이요. 괴로움에 대한 고귀한 가르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고, 늙고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며, 죽음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실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살아가는 것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이 있어도 모두 이룰 수 없는 것도 괴로움이니, 몸과 그리고 느낌, 생각, 그리고 의지와 행위, 그리고 나라는 자의식, 이러한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것이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이것이 네 가지다, 여덟 가지다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살아가면서 있는 괴로움들을 일부를 얘기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옴성고, 오치온고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근본의 근본이 괴로움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질의를 배우실 때는 고통이 몇 개인지를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실제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삶에 대한 어떤 인식, 인생 참 살만하구나 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참 인생 쉽지 않다, 참 인생 험난하구나.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다시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덟 가지를 이렇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외우실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저는 외우는 것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아 인생이 참 괴롭지, 내 인생에서 비춰봤을 때도 참 인생이 만만치 않아, 인생이 참 험난해, 이렇게 앞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험난하구나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이것을 제대로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질의를 말씀하신 취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인생 괴롭다, 힘들다 라고 하면서도 다시 만나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내지 말고 그 본질이, 그 즐거움의 이면에 숨어있는 괴로움을 반드시 동시에 인지를 해서 마음속으로 품기를 다시는 이 괴로움이 본질인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본질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서 마음속에 해탈열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종자를 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배우실 때는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이 참 괴로운 것이지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싶구나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그 무엇이 있는가 라고 이제 여기까지 나가시는 것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생노병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여덟 가지 고통 중에서 부처님께서 예를 든 여덟 가지 고통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태어남에 대한 고통이에요.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를 기억을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가 고통스러운지 안 고통스러운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한테 야 너 태어날 때 좀 고통스럽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 항상 울면서 태어나죠. 울면서 태어나죠. 태어나는 그 어떤 행위 자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이한테도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태어남을 이제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군인들 이제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이제 훈련병들은 이제 군인생활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올해의 말년 병장이라든가 상병이라든가 위에 고참들이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험난하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제 군생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처럼 삶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모든 고통들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어남을 고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태어나는 행위 자체의 고통이라기보다는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이제 하나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늙음에 대한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아안경에서 늙음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사리불존자께서 부처님 말씀을 다른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들에게 늙음에 대하여 말하자면 세상에는 이런저런 중생들이 있어서 늙게 되면 이들이 늙게 되면 머리는 휘어지고 이는 빠지게 됩니다. 생생하던 젊은 시절의 모습은 나날이 사라져가니 몸은 쪼그라들고 다리에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진 반면에 기운은 들떠서 지팡이를 짚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줄어들면서 피부는 늘어지고 피부는 삼배온 마냥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깁니다. 눈, 코, 귀, 혀 이 모든 감각기관에 병이 생겨서 아픈 곳이 생기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소리는 잘 듣지 못하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미각도 떨어지는 등 여러 기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얼굴의 형태나 안색이 보기가 좋지 않고 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늙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자들이여 늙음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온몸이 안 아픈 곳이었고 온몸이 고통을 느끼며 그리하여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느끼기에 늙음을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셨죠. 근데 굳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이 경전 내용을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늙음이 괴로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다만 늙음이 괴로움이라 하여서 이 몸뚱아리를 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이 물건을 수명이 날 때까지는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방법으로 관리를 잘 해야지 이걸 오래도록 쓸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서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여서 싫어하고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그 기능대로 잘 관리하도록 이 몸을 평상시에 잘 살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나빠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적절한 처방을 잘 하시고 너무 힘들게 너무 이렇게 혹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좀 주의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이것이 마음대로는 안 되죠. 사실 안 됩니다. 어쨌거나 할 수 있는 한 관리를 하라는 얘기지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중에서 늙음에 대한 고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꾸미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우리 수행자들은 좀 삼가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 집착해서 늙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것을 더 아름답게 항상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것은 계속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그것에 역류하는 그런 노력들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나에게서 나에게서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통이 이제 병고입니다. 아픈 거죠. 우리 그 신도분들 불자분들께서 이제 기도를 올리거나 이제 공양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등을 올리거나 하면서 소원을 부처님께 발언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아픈 곳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아픈 곳이 있는데 이 병이 하루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소망들이 꽤 많은데 그만큼 이제 이 병에 대한 고통이 누구나 겪으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에서는 이런 병고에 대한 괴로움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그대들에게 병에 걸리는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 머리가 아프기도 눈이나 귀에 병이 나기도 얼굴이나 입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빨이 아프고 혀에 병이 나거나 아무것도 삼키지 못할 때도 있으며 숨 쉬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기침하고 토하고 기타 목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간질, 여러가지 악성종기, 출혈, 단병 등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열이 높이 끓기도 하며 말라가기도 하고 치질이나 이질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병의 원인들이 인연이 되어서 언젠가 큰 병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병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몸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이를 병에 걸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자들이요. 병에 걸리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유는 병에 걸리면 아다픈 곳이었고 그리고 온몸이 고통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며 이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병에 대한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속성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죽음이라는 고통에 대한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말하자면 세상에는 이런저런 많은 중생들이 있지만 이 모든 중생들은 생명이 다 하는 날이 꼭 있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면 이 몸과 마음은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목숨이 다하면 이 온으로 구성되어진 몸이 부서져서 무너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고 이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다들 죽기 싫죠. 정말 다들 죽기 싫은데 우리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연세드신 분들 내가 빨리 죽어야지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데 말로 이렇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나와더라도 사실 그 이면에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생명체라면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마음속 깊이에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자세히 얘기하셨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생로병사를 안 거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가장 기본적인 고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4개의 팔고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죠. 원망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과 함께하는 것 보통 이제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싫은 것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 같은 안 좋은 환경 아니면 뭐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모가 그렇게 또 싫은 사람도 있긴 있나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그 같이 사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기 싫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인연을 끊지 못해서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어요. 아 이거는 참 괴로운 부분인데 이것을 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에게는 상대에 대하여 여섯 가지 감각기관마다 보기 싫거나 듣기 싫은 소리 그리고 싫어하는 냄새 그리고 맛없는 것들 그리고 혐오스러운 촉감 이렇게 또 더 나아가서 이유는 이렇게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싫어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그런 사람이나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함께 살아야 되거나 그리고 그걸 앞으로 또 계속해야 되거나 그런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이런 일들은 실로 고통이 됩니다. 이들과 접촉하고 느껴지는 것도 고통이며 심지어는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마저도 고통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증의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역시 이 또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에 대한 싫어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통도 이거는 당연히 고통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조금 2번 고통은 그냥 불쾌하고 싫은 고통과 다른 성격이 다른 건데 마음이 미어지는 가슴이 아픈 고통이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함께할 수 없는 그 고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싫어하는 것과 함께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것과 함께할 수 없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에게는 상대에 대하여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소리 그리고 좋은 냄새와 맛있는 것 좋아하는 촉감 그리고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좋아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대상을 만나서 인연을 맺지 못하거나 즉 좋아하는 부분을 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있긴 있는데 이런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옆에 있었는데 어떠한 인연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거나 그렇죠? 그래서 가질 수 없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어울릴 수 없다면 이 모든 일들은 고통이 됩니다. 이들과 계속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함께 있더라도 고통이며 왜냐하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고통이며 이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통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다. 누구나 사실은 다 겪는 부분이죠. 그 다음이 가장 일반적인 고통인데 아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중생에게는 태어나야만 하는 업이 있어서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난 이사생활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거나 온갖 근심 걱정을 하며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인연이 벌어져서 반드시 자신이 이것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부터 생로병사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안 하고 싶어도 때가 되면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때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통이고 또 중생들이 도무지 즐거운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조차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도무지 즐거움도 없고 좋아하는 것조차 없어서 삶이 그냥 허무하고 괴로우니까 마음으로라도 좀 바꿔서 이것을 즐겁고 좋다고 한번 생각을 내어보자. 인생이 그냥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은데 그냥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서 좋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상황과 자신의 마음이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꾼다고 조건이 안 바뀌는데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꾸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해당되는 조건에 들어가면 누구나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본질을 아주 명확히 알고 계시죠. 중생들이 너무나 즐겁고 좋아할 만한 것이 함께 할 때는 생각하기를 지금 너무 즐겁고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순간이 변하지 않고 영혼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상황이 자신의 바람대로 영혼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앞에 얘기했던 그런 좋은 것들이 계속 함께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중생들의 마음이 온통 즐겁지 않고 좋아하지 않은 생각이나 상상만으로 가득할 때에는 지금 마음이 온통 즐겁지 않고 좋아하지 않은 생각과 상상만으로 가득하니 마음을 바꾸어 좋은 생각만 하도록 하자 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이 우리는 의지로서 내가 생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의지로서 일으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저절로 나는 생각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 중에서 나쁜 생각은 안 하고 좋은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지 라고 해서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벌어지면 또 때가 되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것도 역시 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불쾌하죠. 중생들의 마음이 좋은 생각이나 상상만이 가득할 때 반대로 이때는 이 좋은 생각만 가득했으면 항상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 좋은 생각도 예를 들면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결혼할 때 약속도 그렇게 합니다. 주례 주례 하시는 분께 주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묻죠.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자들이요. 마지막 요약입니다. 결국 다 이제 고통이라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덟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옴엄선고가 그 내용인데 현자들이요. 결국 이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자체를 괴로움이라 하는 이유를 잘 알겠습니까? 물질과 몸을 얘기하는 것 몸을 이루는 물질과 그리고 몸의 느낌 생각들 의지와 행위들 내가 하는 그리고 나라는 이 자의식 이것이 모인 것은 나라고 이제 집착하니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내 주변의 것들이 고통으로서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것이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앞에 얘기했던 색수상행식 오은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중간에 아프고 늙어가는 그 과정도 고통이고 또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것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 또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삶은 항상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다. 괴로움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이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부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하루 종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인생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얘기하자면 영화 몇 편도 찍어 드라마 몇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역시 괴로움에 대한 본질은 내용들은 훨씬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경전상의 가르침을 펼치실 때 큰 범위로 큰 범위로서 이렇게 네 가지로 혹은 여덟 가지로 예시를 든 거지 이것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삶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라고 인지하신다면 일단은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의 임무는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되면 이것을 그냥 잘 받아들여서 삶이 참 괴로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그 너무 그 부처님이란 분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시는 거 아니냐 이 세상 살다 보면 나쁜 일도 그래 있지 나도 안다 그렇지만 세상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만 잘 먹으면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일로서 세상을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던 우리로서는 삶의 괴로움이라는 얘기를 계속 이해를 잘 하고 있던 우리로서 막상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움에 대한 얘기만 한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불자분들도 이것을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의 이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삶은 즐거움이 없고 온통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이라는 걸 얘기를 반드시 하실 때는 삶의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삶의 이면에는 즐거움의 이면에는 항상 괴로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남 해탈열반에 대한 얘기까지 반드시 하십니다. 해결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2600년 전에도 있었어요. 한때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코샬라국의 수도인 슈로바스티에 계셨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탁발을 하러 가기 전에 외도의 수행자들이 있는 처소에 잠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외도의 수행자들이 우리 부처님 제자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도반들이요. 아니 사문 곧밥아 우리 석가문 부처님께서 그런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다 안다. 잘 안다. 그리고 그런 욕망과 그런 물질과 그 느낌을 우린 잘 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괴로움에 대한 그 얘기를 잘 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신 그 괴로움이란 얘기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랑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해보니까 깊이 생각 안해본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이고 계속 수행해 나갔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더 할 수 있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래서 처소에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그날 있었던 일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너 그 외도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무엇이 감각적 욕망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달콤함 즐거움이며 무엇이 괴로움 위험이며 그리고 무엇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남인가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시기를 원하고 아주 좋아하고 또 마음에 들어서 사랑스럽고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또 매력적인 눈으로 봐도 아주 좋은 그런 외형들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시길 그런 외형들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리로도 그렇고 냄새로도 그렇고 맛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촉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나하고 잘 맞는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오감으로써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는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아주 달콤함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다. 분명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괴로움에 대한 이것에 대한 괴로움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일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이것을 얻지 않겠느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회계를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 군인으로서 일하거나 왕의 시종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공무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로 직업으로서 이런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대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들이 때로는 추운 곳에서 일하면서 추위로 고통받기도 하고 또 더운 곳에서 일하면서 더위로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파리 모기나 같은 파리와 모기와 같은 그런 곤충들의 그런 해를 받기도 하고 또 바람이나 햇빛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자연조건에 의해서 힘든 일이 생기는데 때로는 일을 하느라고 밥도 못 먹으니까 배고픔이나 또 물 먹을 시간도 없어서 목마름으로 고통받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위험한 일을 하게 돼서 일하다가 죽음을 만취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좋아하는 것은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 괴로움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생계를 얻어서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또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그는 분명히 누구나 근심하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가슴을 치며 울부지시며 광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나의 부지런함은 헛된 것이고 나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즉 이렇게 노력한다고 생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걸 다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도 겨우 이 정도 돈밖에 내가 벌지 못하나 야 이거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이제 한탄한다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얻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얻으면 또 다 끝인가 원하는 것을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여 재물을 얻게 되면 그는 그 다음에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법적인 상속 규정들이 있어서 재산을 자기가 죽을 싶은 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유류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 안 듣고 미운 놈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도 이제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훔쳐가지 않도록 홍순하지 않도록 아니면 미운 놈 안 주려고 싫어하는 사람 안 주고 내가 원하는 아이한테 상속하게 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세금 좀 덜 내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때가 되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도 그의 재물을 왕이 가져가고 즉 세금도 내야 되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불에 불 나기도 하고 홍수도 나고 미운 놈이 결국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있느니라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너무나 억울하면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에 적게도 되느니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 다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인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키거나 아니면 더 가지려고 이제 얘기하면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이것들 때문에 나라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이제 병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성직자라 얘기하는 바라문들끼리도 싸우고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이 싸우기도 하고 형제끼리 또는 자매끼리 또 형제 자매와 싸우기도 하고 친구랑도 싸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으면 싸울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많으면 항상 형제 자매 심지어 부모 자식 시간에도 친한 친구 사이에도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꼭 다 행복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쟁취를 해서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또 다른 싸움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싸우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로 논쟁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며 더 나아가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 가지고 있는 돌덩이를 던지면서 싸우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몽둥이로 서로 때리며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칼을 들고 찌르며 서로 죽거나 죽이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전쟁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이쪽은 이제 좀 더 한번 볼 만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원하는 것을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 즉 남의 것을 뺏거나 사기를 치거나 강도를 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예를 들면 안 좋은 사람들 여러 가지 아주 각종 어떤 이권, 지인의 관계로 이렇게 얻어서는 안 되는 재물을 얻거나 그러면 이제 나쁜 놈들 하면서 흔히 못된 놈들 잘 산다고 하죠 그러면 이 못된 놈들 못돼서 못된 마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괴로움이 없는가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집을 부수고 훔치고 빼앗고 노상 강도를 하고 강간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이런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왕들 즉 나라의 법에 의해서 잡히게 되면 온갖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문의 형태가 쭉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없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용 최대한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기도 하고 징역형에 처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죽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또 잡히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 생까지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설사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서 나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서 죽어서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 처참하고 불행한 파멸처 즉 지옥에서 호래도록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훔치거나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여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잡히거나 잡히지 않아도 지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모든 즐거움의 이면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은 있는데 이 즐거움의 이면에는 항상 이런 여러 가지의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을 수반하는 괴로움이 이 세상에는 항상 괴로움인데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방법의 길로서 인연을 심어서 해탈열반 즉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방법까지도 해결책까지도 제시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좋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쪽만 보면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좀 설명을 부연드리면 좋은 것만 본다고 해서 나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괴로움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한다고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본인이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진짜 힘든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 제시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라는 방법 제시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정작 힘든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름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야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답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는 오히려 기분 나쁘고 불쾌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 법이 좀 다른 이유가 어떤 분은 그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괴로움을 잘 인지를 하면 괴로움을 잘 인지를 하면 그것 자체로서 어떤 해탈혈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탈혈반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해탈혈반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괴로움이에요 이 자체가 괴로움이 조건에 있으면서 마음만으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 몸을 받아 태어나지 않는 것이 이 해결책 해탈혈반이지 욕이 있으면서 마음을 잘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탈혈반을 이룬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벗어남이란 것은 아예 안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그러면 안 태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의 법은 그런 단견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해탈혈반은 안경에 가르치면은 해탈혈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이제 대승경전의 가르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해탈혈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제시가 돼요 대표적인 것이 서방극락종토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의 윤회를 벗어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혈반에 대한 벗어남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가능한 그런 해결책을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제시하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의 이면에는 고통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머물지 않고 이 태어남에서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혈반에 이르기를 가르치시는 법이 바로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 대반혈반경 쪽에 보면 그런 해탈혈반에 대한 내용인데 해탈혈반한 내용이 그런 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처님의 법신이라던가 유상의 어떤 영혼아 실체가 있다는 얘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경전 독성을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첫 번째 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괴로움을 외워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괴로운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괴로운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가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은 그런 즐거운, 좋아하는 그런 달콤함에 이끌려서 자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다시 태어나는 원인을 짓지 말고 마음속으로 원인을 어떻게 짓냐면 이것이 괴로움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달콤함 속에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여서 마음속에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즉 이곳이 괴로움이고 이것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먹어서 그를 위한 조건을 잘 지어서 즉 수행을 잘 해서 해탈열반, 벗어나는 곳에 이르는 이것까지 여러분들께서 마음에서 잘 닦아 나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 고성제를 말씀하셨다 오늘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즐거움과 항상 변하고 사라지는 즐거움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괴로움의 속성 그리고 이로부터 벗어남 이라는 어떤 주제로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번엔 괴로움에 대한 나머지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과 그 원인 그리고 세번째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마지막으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진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